기본 작업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외부 데이터 가족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A2셀부터 표시할 거니까요. A2셀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그 다음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M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요. 문제에서 학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원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서초점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필드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강의 코드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강의 코드, 그 다음에 수강 시작일, 그 다음 강사명, 학년, 강의 과목, 수강인원을 선택합니다.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가져오셨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조건을 지정하시는데 첫 번째 조건은 수업 시작일을 선택하시고 이효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2017년 1월 1일이라고 입력합니다. 2017년 1월 1일이라고 입력하시고 두 번째 조건은 수강인원을 선택하시고요. 7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을 지정하셨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 기준에서 첫 번째 기준은 수업 시작일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두 번째 기준에는 수강인원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내림차순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마침을 누르셔서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표 형태로 A, E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깜빡깜빡 하시면 확인 버튼 누르셔서요. 데이터가 맞게 가져와졌는지 수업 시작일을 보셔서 2017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하시고요. 수강인원에 가셔서 70 이상인지 확인하시면 되고 가져온 데이터가 수강 시작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같은 날짜라면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현재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고급 필터를 사용하는데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서요.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시는데 먼저 A2부터 H32 데이터를 가지고 아래쪽에 학년이 중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1이고 현재 강의수가 현재 강의수의 90% 위치의 백분율 수보다 크거나 같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요. 우선 임의로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할 위치가 제2셀이네요. 제2셀에다가 조건이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 함수를 사용하는데 함수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AND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첫 번째 학년의 첫 데이터가 D3셀입니다. D3셀을 선택하고 F4, F4 눌러... 어? 두 번 눌러야 되나요? 달라디 3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그 값이 중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겁니다. 큰 다운표 문 꺼서 중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고 그리고 심표 그 다음 현재 강의수가 현재 강의수가 있는 F3셀을 선택하되 마찬가지로 F4, F4 누르셔서요. 절대 참조하시고요. 물론 안 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F10에 있고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F10을 고정시켰는데 고구 필터에서 조건에서 굳이 조건부 서식처럼 열을 고정하지 않아도 값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더 같은 열 안에서 F10 안에서 행의 위치만 달라집니다. 라고 혼합창조 F10만 고정을 시켰고요. 물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그 값이 백분유스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거나 같다라고 입력하시고요. 함수 퍼센틀리라고 되어 있나요? P-E-R 퍼센틀리라는 함수를 찾으시고요. P-E-R-C-E-N-T-I-T-L-E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엽니다. 첫 번째 어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물어봅니다. 현재 강의수 전체가 들어가야 되겠죠? 현재 강의수 전체를 선택하시고 각각의 셀을 비교할 때마다 전체 강의수의 영역은 현재 강의수 전체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하시고요. 문제에서 90%라고 했나요? 90%라고 되어 있으니까 90%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퍼센트에 대한 가로 닫고요. 엔드에 대한 가로 다시 한번 닫아주고 엔터 누르시면 첫 번째 데이터가요. 이제 3행에 입력된 첫 번째 데이터가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Pulse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나머지 Pulse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조건을 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해 오시면 되니까 이 Pulse라는 결과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작성하실 때 함수를 사용하신다면 필드명을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용자가 임의로 입력한다. 그 다음에 함수 작성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데이터 안쪽에 커서만 갖다 놓으시고 고급 필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급 필터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갑니다. 정렬 및 필터에 가시면 고급이라고 있고요. A2부터 H3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J2부터 J3에 입력된 조건에 만족한 그 다음 복사 위치입니다. 아 고급 필터 실행하기 전에 문제에서 추출할 필드명이 있었네요. 그럼 잠시 취소 누르겠습니다. 문제에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강의 코드, 그 다음에 수업 시작일, 강사명, 그 다음에 강의 과목 4개 필드만 선택하시고요. 필드명만 컨트롤 C 눌러서 결과를 J5셀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V 합니다. 네 이제 준비가 다 되셨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 두고 고급을 클릭해서 조건 범위 확인하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4개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예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3건 있습니다. 라고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본 작업 세 번째 문제입니다. 조건부 서식에 대한 문제고요. 조건부 서식은 기본 작업 다시 2번에서 작업을 하실 거고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때는 첫 번째 A3부터 시작하셔 갖고요. H32까지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우리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거니까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시고요. 문제에 왔더니 20과 강의 코드에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글자를 연결한 값과 그 다음 수업 시작일의 연도가 같지 않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수는 문제에서 value하고 mid하고 이열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수식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equal을 입력하시고요. value라는 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20이라는 문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큰 다운편 묶어서 20이라고 입력하고요. m% 연결해서요. 강의 코드에서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mid 함수가 필요한데 강의 코드가 있는 a3을 클릭합니다. a3인데 a열이 있습니다. 라고 f4, f4를 두 번 누르셔서요. 달락 a3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값이 네 번째에서 두 글자 가져와야만 네 번째, 다섯 번째 글자를 가질 수 있겠죠. mid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으시면 20과 연결해서 값을 숫자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같지 않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니까 부등어를 서로 마주보게 하시면 같지 않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열 함수를 이용해서요. 우리 날짜가 입력된 수업 시작일이 입력된 b3셀을 선택합니다. 클릭하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죠. 다시 한번 f4를 한번 누르시고요. 한번 더 누르시면 달락 b, 그 다음에 3이라고 바뀝니다. n, 그 다음 2열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조건을 다 작성을 하셨습니다. 밸류와 미드와 이열 함수를 통해서 20과 그 다음 강의 코드의 두 글자를 추출해서 연결한 값과 그 다음에 수업 시작의 연도를 추출한 값이 같지 않다면 저희는 서식을 눌러서요. 문제 봤더니 같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채우기 색을 주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 서식에 가서요. 주황 색깔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조건과 서식이 지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하나, 세 건 정도 있나요?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강의 표 1의 코드와 코드와 수업 시작일을 이용해서 B3부터 B32 영역에 강의 코드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도 문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강의 코드는 코드 중간에 수업 중간에 수업 시작일에서 연도를 추출한 값 뒤에 두 문자의 하이픈 기호를 삽입하여 표시한다. 내용이 뭐냐? 강의 코드가 M110K5라고 되어 있다면 수업 시작일은 2016년 10월 1일이라고 되어 있다면 강의 코드에서 왼쪽에 M1만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고 M1을 추출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16이라는 숫자는 연도에서 1,6만 추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만 추출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10K5 10K5는 강의 코드에서 뒤쪽에 있는 글자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리플레이스 저는 M1이 있으면 레프트 함수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리플레이스 함수가 있습니다. 리플레이스 함수가 있고요. 라이트 함수가 있고요. 이열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M1-16-10K20 다시 말해서 코드의 중간에다가요. M1 다음에다가요. 수업 시작일의 중간에 있는 연도에 두 자리만 좀 끼어서 넣고자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커서를 B3에 갖다 놓으시고요. 리플레이스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알리, P-L-A-S-E 텍스트 일부를 다른 텍스로 바꿉니다. 라는 설명이 나와 있죠. 이 함수는 텍스트 일부를 다른 텍스로 바꿉니다. 우선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아니, 태키 누르시면 입력이 되시죠. 올드 텍스트를 물어봅니다. 어? 어떤, 어디에 저기 기존 바꾸고자 하는 텍스트가 있습니까? 저희는 코드에서요. A3에 있는 데서 가져오고 싶습니다. 라고 A3을 선택하고요. 심표 몇 번째부터 바꾸시고 싶습니까? 라고 이제 값을 넣어주시는데 코드에서요. M1은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부터 뭔가를 중간에 넣어야 되니까 세 번째부터 바꾸고 싶습니다. 심표 그럼 몇 글자를 바꾸고 싶습니까? 어? 중간에 수업 시작일에 해당한 연도 두 글자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몇 글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바꿀 글자는 없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표 네, 그 다음 그럼 어떤, 새로운 텍스트는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뉴 텍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텍스트는 어, 큰 따옴표 묶어서요. 하이픈, 빼기 넣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큰 따옴표 묶으고요. 큰 따옴표 앞, 뒤로 수업 시작일에 두 글자만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트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글자를 가져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거에 두 글자냐면 이열함수를 이용해서 수업 시작일 C3에서 연도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서 심표 D에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다. 연도는 네 글자잖아요. 네 글자에서 D에서 두 글자를 가져오면 두 자리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시 M%라는 기호를 이용해서요. 하이픈을 넣습니다. M%와 빼기, 하이픈 넣으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한번 눌러볼까요? 어? 뒤에 10KO까지 다 나오죠? 음,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용해서요. A3에서 세번째에다가 새로운 글자를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0이라고 넣은 거는 특정 글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A3에서 세번째에다가 이 내용, 새로운 텍스를 중간에 끼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을 어, 이열과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넣어줬더니 이렇게 강의 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죠? 첫번째 문제, 문제 제시된 함수를 사용하셔서 작성을 하셨고요. 만약에 리플레이스가 아니라면 레프트 함수도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제시된 함수를 사용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음, 강의율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학년과, 그 다음에 강의 과목과 아래쪽에 표2가 있나요? 표2에 가셔서, 표2를 참조하셔서 과목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표2에 데이터를 참조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음, 우리 강의율을, 할인률을 같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hlookup과 매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hlookup과 매치 함수 아래쪽에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사용하시면 되겠죠. G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hlookup 입력합니다. 그 다음, 첫번째 찾는 값을 물어봅니다. 찾는 값은 E3을 가지고, 학년을 가지고요. 참조하는 표의 첫번째 행의 데이터가 기준이 되겠죠. 중1, 중2, 중3이 입력된 데이터가 학년입니다. 학년을 선택하고 신표 그 다음, hlookup의 두번째는 참조하는 표가 들어갑니다. 참조하는 표는요. 첫번째 행을 선택하고 데이터까지 들어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b35부터 d37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몇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 영어는 20%, 15%, 10%고요.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 국어나 수학이나 과학은 30%, 20%, 25%, 10%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앞쪽에 있는 강의 과목이 영어인지 아니면 다른 과목인지 찾을 수 있도록 행의 위치값을 구할 수 있도록 매치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매치 괄호 열고요. 왼쪽에 있는 f3에 있는 값이 방향키로 f3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f3에 있는 값이 아래쪽에 광의 과목에 가서 a36부터 a37 영역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현재 참조하는 영역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가 문자이긴 하지만요. 문자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름차순 되어있는가 내림차순 되어있는가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영어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보다 큼 해서 마이너스 1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매치함수에 대한 작업은 다 하셨습니다. 그렇다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매치함수에서 영어이면 1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요. 2라는 값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1이라는 값은 중1, 중2, 중3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는 사실 범위정안 연두색표 안에서 두 번째 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기 1을 해줘야만 두 번째 행에서 영어에 대한 할인율을 찾을 수가 있겠죠. 플러스 1을 하시고요. h룩업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한번 수식을 복사해 보면요. 중1이면서 국어입니다. 중1이면서 국어 영어가 아니니까 30% 그 다음에 중2이면서 영어니까 중2이면서 영어는 15% 값이 맞게 찾아졌는지 확인하시면 되세요. 중3이면서 수학이었죠. 수학이니까 15%라고 값이 찾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할인율 h룩업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값을 한번 구해 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현재 강의수와 현재 강의수와 전체 강의수를 이용해서요. k3부터 k32 영역에다가 진행률을 계산하여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가 값이 0.8일 때는 80% 0.5일 때는 55% 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주어진 함수가 문제서요. 리피트 함수 하고요. 텍스트 함수 하고요. if 에러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if 에러 는 조금 있다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반복되는 값 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3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r e p t 라고 리피트 함수 텍스트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 합니다. 함수 선택하시고 어떤 텍스트를 반복하시겠습니까? 텍스트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따옴표 문 꺼서요. 미음 누르시고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요. 한자키 누르시면 특수문자 목록이 나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나와 있고요. 넣고자 대단특수문자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 다음 신표 넘버 타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번 반복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로 열고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강의수 h3 나누기 전체 강의수 j3 으로 나누시고요. 그 다음 곱하기 10을 합니다. 왜 곱하기 10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5 나누기 7을 하게 되면 현재 강의수 나누기 그 다음에 전체 강의수 5 나누기 7을 하면 0. 몇으로 나오잖아요. 0. 몇으로 나오는 것을 리피트 함수에 몇 개 정수로 하나씩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곱하기 10으로 해서요. 정수 앞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삼각형 모양을 표시할 수 있도록 곱하기 10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n% 연결하겠습니다. 우리는 텍스트로요. 텍스트로 조금 전에 나누기 하셨던 식을 구해서 백분율로 표시할 겁니다. h3에 있는 값을 슬래시 나누기 j3으로 나눠서 신표 어떤 형식으로 백분율로 표시할 겁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0점 숫자를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할 거니까 0.0 그 다음에 뒤에다가 퍼센트를 붙여서요.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리피트 함수에 대해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니까 아 제가 어디에 가로가 안 돼있죠. 이 마지막에 있는 가로는 텍스트에 대한 가로였고요. 처음에 리피트 함수에 대한 가로가 안 닫혔기 때문에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왔고요. 예 눌러주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혹시 r.e.p.t라는 함수 사용했고요. 나는 이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h3을 현재 강의수를 전체 강의수로 나눠서요. 곱하기 10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리피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셔야겠네요.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가로를 닫고요. 제가 가로를 맨 끝에다 넣었군요.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의 개수만큼 예를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해가지고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에 대해서 나눈 것을 100분율로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가로가 잘못돼서 오류가 났고요. 엔터 누르면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률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피트에 대한 가로 처리 때문에 오류가 났었던 거고요. 그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더니 어? 중간중간에 나누기 식에서의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럴 때 0으로 나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문제 어? 값이 오류인 경우는 신생강의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구했던 K3 이콜 다음에다가 K3셀에 가셔서 이콜 다음에다가 If Error 함수 입력합니다. 조금 전에 진행률을 구해서 잘 표시했는데요. 0으로 나눈 값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가 있었던 값 맨 뒤에 가서 신표 신생강의 라고 넣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이제 구한 수식을 다시 한번 아래로 복사하시면 오류 값을 오류 메시지 대신에 우리가 넣었던 값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진행률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는 사용자 정의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통해서 B고를 작성하는 거죠. B고 칸에 갖다 놓으시고 사용자 정의함수는 우리 개발 도구에 가셔서 첫 번째에 있는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신 다음 문제 제시된 형식과 같이 Public Functio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F에 사용자 정의 이름은 B고고요. 입력받는 값은 현재 강의수 심표 수강인원 이라고 입력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이제 안에다가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해서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입력받는 값은 넣었고요. 먼저 셀렉트 케이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셀렉트 케이스 어떤 값을 입력받을 거냐면 수강인원을 현재 강의수로 나눕니다. 그 다음 수강인원을 현재 강의수로 나눴습니다. 그 값이 20 이상이면 케이스 이즈 이즈 값이 크거나 같다 20 이상이면 저희는 FN 비고에다가 강의 증설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강의 증설 큰 따옴표 묶어서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케이스 이즈 이라고 넣겠습니다. 다시 그 외에 대해서는 케이스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FN 비고에다가 저희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셀렉트 케이스문을 닫기 위해서 엔드 셀렉트로 닫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비주얼 베이직 창을 닫으신 다음에 커서를 L3에 갖다 놓으시고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비고를 선택하고 확인 현재 강의 수와 수강 인원의 값을 각각 셀을 H3 I3 각각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증설 배강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표 3의 감옥별 전체 강의수별 강사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별 전체 강의수별 강사명 엉칭이 되게 어렵네요. 우선 우리는 위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감옥과 그 다음에 강사명도 필요할 거고요. 전체 강의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수는 인덱스와 매치와 라지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위 1등 2등 3등에 해당한 강사명을 가져올 겁니다. C36 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인덱스 저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이터는요. 강사명을 가져올 겁니다. D3부터 D32까지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십니다. 저희가 강사명에서 데이터를 찾아올 건데 심표 어떤 데이터를 찾아올 거냐면 감옥도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강의수가 1등이어야 됩니다. 해당한 국어이면서 전체 강의수가 1등에 해당한 2등에 해당한 3등에 해당한 강사명을 찾아올 겁니다. 조금 전에 범위 지정한 데이터에 행의 위치값을 구하기 위해서 매치함수라는 걸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큰값 첫 번째 큰값 두 번째 큰값 낮이 함수가 필요하실 거고요. 낮에 대한 가로 여시고 이제 조건이 들어가야겠죠. 가로 여시고요. 우리 F3에 있는 감옥이 국어입니까? 영어입니까? 수학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도록 F3부터 F10에 있는 데이터 F3부터 F32까지 선택하고 절대참조 여기는 데이터가 위쪽에 있는 국어와 같습니까? 라고 G35세를 선택했는데 수십을 옆으로 복사할 땐 문제가 없지만 아래로 복사하시면 35행이 36행 37행으로 바뀝니다. F4 F4 눌러서 지열은 바뀔 수 있지만 행일 위치는 고정하겠습니다. 라고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 첫 번째 조건 감옥에 대한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가로 열고요. 이제 이 조건의 감옥이 국어에 해당한 데이터 중에서 우리 전체 강의수 최대값을 첫 번째로 큰값을 구해야 되니까 전체 강의수가 있는 J3부터 J32까지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십니다. 그 다음 심표 우리는 첫 번째 큰값 두 번째 큰값 에서 첫 번째 큰값이 1에 해당한 값이 F36 셀에 있는데 마우스 클릭이 안되시면 방향키로 왼쪽 화살표 가시면 F36이 되는데 수식을 아래로 복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옆으로 복사했을 때 F 대신에 GH로 바뀌면 정확한 값이 아니겠죠? F4를 한 번 누르면 절대 참조 다시 누르면 행이 고정되시고 다시 눌러서 열만 고정시켜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었습니다. 국어이면서 첫 번째로 전체 강의수가 많은 데이터의 값을 찾았습니다. 그 값이 어디에 있는지 행의 위치값을 찾을 수 있도록 동일하게 찾을 범위를 넣어주면 되는데 라지 함수를 사용했던 거에 대해서만 빼고 라지 함수에 대한 것만 빼고 실제 조건을 지정했던 감옥과 전체 강의수에 대한 조건만 컨트롤 C 라지 다음에 있는 가로부터 뒤에 있는 심표 전까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컨트롤 V 하셔가지고요. 이제 찾을 아까 라지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큰 값 이건 넣으시면 안 되겠죠? 첫 번째 값이라는 건 빼시고 이 첫 번째 값을 두 번째에서는 같은 범위 안에서 조건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넣어주시고 심표 이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시고요. 이제 가로만 잘 닫으시면 되세요. 매치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국어에서 가장 큰 값이 강사명이 황수경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장 큰 값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최대값은 8인데 8이 수학이었네요. 그럼 국어에서 최대값이 7일까요? 7이겠네요. 8 다음에 큰 값이 7인데 감옥이 국어입니다. 황수경이라는 강사명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감옥별 1등 2등 3등에 해당한 강사명이 매추출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작업 다섯 문항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분석작업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분석작업은 피버테이블에 대한 문제입니다. 피버테이블을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A2셀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위치셀을 A2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MSSS 데이터베이스 에서 가져오실 거고요. 학원이라는 파일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누릅니다. 그 다음 소초점의 테이블에서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문제에서는 학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강의 감옥 수업 시작일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수강인원을 가져옵니다. 학년 강의 감옥 수업 시작일 수강인원 다음을 누르시고 필터에서 특별한 조건을 지정하지 않고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에서 다음을 누르시고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피버테이블 보고서 형식으로 가져올 거고요. A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된 그림을 가지고 위치를 레이아웃과 위치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봤더니 학년이 왼쪽에 있죠. 행 레이블로 드래그하시면 되겠고요. 수업 시작일도 행 레이블 학년 옆에 있습니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강의 감옥은 열 레이블에 배치합니다. 행과 열이 교차하는 지점에 수강인원을 배치하시고요. 화면과 같이 레이아웃을 배치하시면 되고요. 이제 배치가 되셨다면 그 다음 할 작업이요. 값에 있는 이 수강인원이 합계가 아니라 문제 봤더니 평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값필드 설정하시고요. 합계의 수강인원에서 값필드 선택하시고 함수를 평균으로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또 하나 중일 표시되어 있는 위치에 행 레이블 감옥의 열 레이블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 제시된 테이블에는 테두리 선도 표시가 되면서 행과 열에 대한 레이블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피버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탭에 가시면 보고서 레이아웃이 있구요. 여기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선택하시면 테두리 선과 필드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보고서 레이아웃까지 작업을 하셨고 세 번째 수업 시작 수업 시작 에 대해서 B4에서 수업 시작 에 대해서 그룹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시고 그룹은 지금 봤더니 월 단위로 작업이 되어 있네요. 월이 선직된 상태에서 확인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구요. 네 그 다음 이제 그림과 같이 정수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각 확부터 총 합계까지 표시된 데이터를 전부 다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를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소수 자릿수는 0으로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구요. 물론 천 단위 넘지 않으니까 이걸 선택하지 나누셔도 될 것 같네요. 지금 정수긴 하지만 숫자긴 하지만 소수 이하 자릿수만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자릿수만 0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1000까지 넘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자릿수만 0으로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의 부분합은 하단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버테이블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피버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레이아웃의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부분합을 클릭하셔서 그룹 하단에다가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을 하고 나서요.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의 화면과 비교하셔서 맞게 작업이 되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매크로는 비어있는 셀을 먼저 선택하시고 매크로 기록에 가시면 됩니다. 개발도구 탭 가셔서요.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통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통합 입력하신 다음에 오른쪽 J5부터 K9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합쳐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통합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데이터 통합을 이용하셔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네요. 수강 인원의 평균을 구하시오. 함수를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참조해와서 첫 번째 열이 강의 감옥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E2부터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수강 인원까지니까 지열까지 선택하셔도 되고요. 전체 강의 수까지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중요한 거는 범위 정할 때 첫 번째 열이 2열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2열이 된 상태에서 추가 버튼 누릅니다. E2부터 H3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첫 번째 행각 강의 감옥과 수강 인원을 찾을 수 잇도록 첫 행각 왼쪽 열 감옥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에서 찾을 수 있도록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표 형태로 작성된 영역 안에 평균 값을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크로 기록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요. 삽입에 가시면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제2부터 K3 영역에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연결하실 매크로가 통합입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텍스트에 다가 수강 인원 평균 이라고 입력하시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작업 해보셨고요. 아 네 네 그래서 매크로 작업 분석작업 두 번째 있는 매크로 작업 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를 작성되어 있는데요. 이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가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차트의 첫 번째 평균 수강생 계열에 대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용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붉은색 계열이죠. 붉은색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용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음 꺾은 선용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요. 문제에서 보조축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보조축 선택하면 오른쪽에 있는 눈금을 가지고 꺾은 선용의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트 레이아웃을 레이아웃 10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10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 차트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탭에 갑니다. 그 다음 차트 레이아웃 가셔서요. 10번이 어디 있나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레이아웃 10을 찾을 수가 있고요. 마우스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이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용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강사별 강의수와 평균 수강생 이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 입력하시고요. 축제목도 문제에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축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축제목의 기본 새로축 제목에 다가 새로 제목으로 강의수라고 입력합니다. 오른쪽에다가 다시 축제목에 가셔서 보조세로축 제목의 새로 제목을 선택하시고 수강생 이라고 입력합니다. 강의수와 수강생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법례 위치가요.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법례에 가셔서 법례 위치를 위쪽에 법례 표시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아웃 작업을 하셨고 법례 위치 위쪽으로 지정하셨고요. 네 번째 차트 영역 이쪽이 하얀색 부분이 차트 영역이죠. 차트 영역에 대해서 도형 스타일을 도형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우리 서식 탭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문제 봤더니 미세 효과의 강조 6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세 효과의 강조 6 미세 효과의 강조 6 주황색이죠. 주황색의 강조 6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클릭 다음은 안쪽에 막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달 강의수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워크시트에 삽입된 클립아트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안쪽에 워크시트에 있는 클립아트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가 있는 이달 강의수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V 하시면 클립아트 그림이 크게 늘려져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얘를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채우기에 가셔서 늘려서 표시하지 않고요. 우리는 쌓기를 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채우기에서 쌓기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서 차트의 다섯가지 서식에 대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작업 첫번째 차트 작업 해보셨고요. 다음은 두번째 기타 작업 두번째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이용하셔갖고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수강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수강신청 폼이 나타나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컨트롤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수강신청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하셔가지고요. 수강신청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수강신청.show 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폼이 보이겠죠. 두번째 왼쪽 탐색에서 폼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하시면 수강신청 폼이 보이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폼이 초기화되면 J5부터 J7 영역의 내용이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왼쪽에서 수강신청을 선택하시고 코드보기 가셔서 우리는 위쪽에서 유저 폼을 초기화할 때 이니셜 라이즈라고 선택합니다. 폼 초기화 작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거냐면 CMB 학년에 연결될 데이터는 로우 소스는 윗 데이터가 J5부터 J7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네요. CMB 감옥에 대한 연결할 데이터는 로우 소스는 K5부터 K8까지 입니다. 입력하시고요. 하나 더 있나요? 성별을 표시하는 옵션 단추 OPT 남이라는 값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랍니다. 기본적으로 선택이 된다는 얘기는 이꼴 추르 값으로 넣어주시면 첫 번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폼 보여주는 작업과 폼 초기화 작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수강 신청 폼에서 작업이 하나 더 있네요. 수강 신청 폼에서 화면을 띄었을 때 제 화면이 좀 작어서요. 수강 신청 폼에서 잠깐 창을 닫아볼까요? 창을 한번 닫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한 번 한 다음에 수강 신청 폼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아까 폼 초기화 작업에 중1 중2 중3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감옥도 들어가 있고요. 성별의 남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1번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수강 신청 폼에서요. 감옥을 만약에 국어를 선택했다. 과학을 선택했다. 이제 감옥을 선택을 하면요. 이 선택한 감옥의 강사명을 국어일 때 그 다음에 국어일 때 여기 있네요. 국어일 때 강사명은 황수경부터 박유찬 이도훈이고요. 과학을 선택하면 유명화부터 정다연까지 여기 강사명이 표시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셀렉트 문과 체인지 이벤트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창을 한 번 닫아보고요. 다시 한 번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수강 신청을 선택하시고 코드 보기 상태에서 우리는 감옥을 선택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옥이 CMB 감옥을 선택할 때마다 체인지 할 때마다 강사명이 바꿔줬으면 합니다. 라고 개체는 CMB 감옥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시저에서는 체인지를 선택합니다. 문제에서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셀렉트문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셀렉트라고 입력하시고요. 셀렉트 케이스 CMB 감옥을 선택을 합니다. 감옥 입력하신 다음에 만약에 선택한 감옥이요. 케이스 첫 번째 과학부터 갈겠습니다. 과학을 선택을 하면 CMB 강사명에는 연결할 데이터가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L5부터 L7 영역까지 연결하겠습니다. L5부터 L7까지 그 다음 두 번째 저는 감옥부터 연결할 데이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요. 과학 대신에 국어라고 바꿨을 때 국어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연결할 데이터를 8부터 10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V 해서요. 또 다시 수학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연결할 데이터는 L11부터 13으로 수정하시고요. 다시 컨트롤 V 해서 영어를 선택하시고 연결하실 데이터는 14부터 18셀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 셀렉트 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엔드 셀렉트 하셔서 현지 구문을 닫아주시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비주얼 베이직 창 닫으시고요. 수강신청에 가셔서 감옥을 국어를 선택하고 강사명 누르면 국어에 해당된 강사명이 나오는지 영어를 선택하고 선택하면 영어 강사명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제가 길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작업하셨고요. 여기까지 작업이 다 5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강신청 봄에서요. 데이터를 쭉 입력하시고 등록버튼을 누르면 이제 여기에 데이터가 엑셀 시트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겠죠. 이름에선 입력하면 비열에 학년을 선택하면 시열 이 비열은 1, 2 두 번째가 되겠죠. 시인은 3이 될 것 같고요. 감옥 강사명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수강시간 나오시면 되고 성별은 남을 선택하면 남이라고 열을 선택하면 열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수업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수치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창을 한번 닫고요. 비주얼 베이직 가셔서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등록을 클릭했을 때 작업하겠습니다. 참고로 엑셀 창에서요. 첫 번째 데이터가 B5셀부터 기준입니다. B5셀을 기준으로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4개와 새롭게 데이터를 입력할 이를 도하면 여섯 번째 데이터가 되겠죠. 기준은 B5셀을 기준으로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4와 새롭게 입력할 데이터 하나를 도해서 플러스 5를 하시면 유캔부터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서 입력할 행의 위치를 기억할 I라는 변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렌지 B5셀부터 시작해서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결할 데이터는 다섯 번째 5라고 하시면 되고요. 위에 연결되지 않은 4와 새롭게 입력할 행 1행을 도해서 플러스 5가 됐고요. 셀즈 I, 조금 전에 구한 행의 두 번째가 B열이 되겠죠. B열은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C열은 CNB 학년의 값이 들어갈 겁니다. 선택한 학년의 값이 네 번째 열은요. D열은 CNB 감옥의 값이 들어갈 겁니다. 다시 다섯 번째 있는 값은요. 강사명이 들어갈 겁니다. 중복되는 데이터는 복사 붙여넣기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강사명 그 다음 여섯 번째 열은요. 여섯 번째 열에는 수강시간이 들어갔는데 값으로 숫자 수치 데이터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밸류함수 이용하셔가지고요. txt 수업시간이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val만 넣으시면 되죠. 달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if 만약에요 opt 남이라는 값을 선택하면 true 선택했다면 true t-r-u-e 그렇다면 저희는 셀즈 i, 7번째 에다가 남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남자, 여자 두 개 중에 하나니까요. 셀즈 i, 7에다가는 열하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열하고 입력하시고 and if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까지 작업하고 나서 확인해 세 번째 문제까지 작업하고 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cmd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cmd 종료를 클릭하면 현재 작업하는 시트의 f2셀에 날짜를 표시하고요. f2셀에 날짜 데이터 함수를 이용하셔서 date 날짜를 표시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제외한 현재 날짜를 입력하고 폼을 종료하는 프로세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폼을 종료한다는 것은 unknowd me 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unknowd me 가 위에 가셔도 되고요. 아래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큰 차이가 없으실 거고요. 물론 프로그램상 에선 진행한 순서가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문제 결과에서는 f2셀에 날짜가 나오고 창은 닫히면 되니까 위치 상관없으실 거 같고요. 비주얼 베이직 창을 닫아 보시고요. 수강신청 클릭하면 이름에다가 입력해보고 데이터를 의미로 하나 만들어 보십니다. 이름 하나 입력해보시고요. 학년도 선택해보시고요. 감옥도 선택해보시고요. 강사명도 선택해보시고요. 수업시간도 의미로 입력하신 다음에 성별 선택하고 등록버튼 누르시고 창을 종료 한번 입원하시면 샵샵샵 나오는 건 열 너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날짜 확인해보시고 데이터가 맞게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